넥타이 괜찮습니까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최영두입니다 지금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청문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문위원들이 미래통합당 청문위원들이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5회에 걸쳐서 굉장히 중대한 의혹 제기가 중대한 의혹에 대한 새로운 사실과 폭로와 함께 제기될 것입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 논평은 제목은 국정원장 후보 청문회 국가정보력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정원장 후보자에게 묻는 최우선 자격요건은 국정원 목적에 합당한 능력과 자격을 갖췄느냐는 점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G7 반열로 거론되는 대한민국은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정부가 국력이고 정보전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나라입니다 국정원장을 대북 접촉 창구 또는 관계 개선 통로로 여기고 불법 대북 송금 행위로 실형을 받은 정치인 출신에게 나라의 존망이 달린 국가정보수장의 권능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 내부에서 경력을 쌓은 전 국정원장조차도 북한과의 협상 창구로 역할을 하면서 대북정보전에 실패했고 결국 하노이 북미회담을 자초시켰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정보전을 지휘할 능력과 자질을 찾기 어려운 후보자를 대북 이력 때문에 발탁한 것은 국정원의 기능을 매우 위태롭게 하는 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개인적 결격 사유와 함께 박지원 후보자를 국정원장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래통합당이 박지원 후보자의 개인적 결격 사유와 함께 그를 국정원장으로 묵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중경제전쟁, 주변국의 긴박한 정세, 사이버전쟁, 산업보안 등 국정원의 할 일이 태산같습니다 개인적인 억도 큰 문제지만 국정원장은 대한민국의 정보력을 약화시키거나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국정원장의 자격은 국정원의 목적에 합당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